예주는 매니저를 찾고 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진짜 뭐야. 이야! 이거 뭐 묻었잖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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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코디모! 코디모! 이거 뭐해. 버린 건 괜찮아요. 됐다고, 됐다고. 야, 가자. 가자. 진짜 너무 많다, 정말. 피조를 피해 계속 먹고 있는 메리사와 코디. 과자 들고 주랭랑! 과자 도둑 잡아놔! 끝까지 따라가는데요. 버린 거 같잖아.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제가 안 버렸다고 안 버린 거잖아요. 네. 갈까요. 문 씨. 제 내일부터 못 나올 거예요. 회사.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노래가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저희 팬이 아닙니다. 팬이 아니에요. 파이팅 해주실 거죠? 네. 하나, 둘, 셋. 네. 문이 줘요. 파이팅! 4명 하셨네요. 이분들 예전에 재킷팬이었죠? 네. 재킷팬이었어요. 왜 예전에 저희를 안 좋아하고 재킷을 좋아하셨었나요? 재킷의 매력.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원행복을 짓고 있어요? 여기는 PD봄 팬이래요. 저 사람은? 네. 사인받고 싶어요. 멋지시대요. 얼굴 봐봐요. 카메라에 가려서 안 보여. 봐봐요. 선생님. 예? 마음에 드신데요? 사인 하나 해주세요. 사인 하나 해주세요. 예? 제가요? 네. 사인 하나 해주세요. 저는 그럴 만한 그게 안 되는데. 사인 하나 해주세요. 예? 야, 이렇게 해서 PD와 일반 시민 한 분과 사랑을 맺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면서 만원의 행복은 다음 주부터는 결혼할 때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잘 사시고요. 전 이만 집에 갈게요. 오늘 배가 고파서요. 안녕히 계세요. 저도 같이 가야죠. 사인 해주고 가셔야죠. 예? 우와. 아니 아빠. 아니 아빠. Clean bleiben..